아 정말 우리 전남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아 널리서 오셨어요 아 끝뿐 아름다운 가수 우리 남 미소시의 무대입니다 아니 제목이 너무 특이합니다 오다가다 만난 사내 좋아요 누구누구누구 반갑습니다 오다가 만날 때면 징긋징긋 빙크해주던 그 사내가 빙기 요즘은 보이질 않네 이름도 오르고 성도 오르는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속철없이 스쳐간 날이 들으니 정리는 거일까 고구매진 희망은 왜 그런가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고구매진 희망은 만나면은 틱크 신청해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말은 고백해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